자, 이제 그 링키지랑 핫플로타입에 대한 내용으로 더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링키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링키지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두 가지 알릴, 두 포지션의 두 로커스의 알릴이 예를 들면 여기는 A랑 B가 나타나는 로커스고 얘는 C랑 D가 나타나는 로커스인데 이 두 개가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거나 유전이 될 때 같이 한 묶음처럼 유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링키지라고 합니다. 그죠? 링키지라고 해요. 서로 붙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링키지 디스 이퀴리블리엄, 불평형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링키지가 특정적으로 굉장히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퀴리블리엄이라고 하면 이런 링키지들이 적당한 거리 사이에서 균일한 값으로 동일한 확률값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내추럴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링키지 디스 이퀴리블리엄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나중에 지화스 연구를 하든지 대규모 유전체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이해를 요구하는 기본 개념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불평형이 일어날 때 이 링키지 불평형이 일어날 때 이거를 항상 이 패턴대로 일어나고 이 패턴대로 특정한 집단을 규정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액을 하플로타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링키지가 일어나는 어떤 특정적인 잘 알려진 구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플로타입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링크드 알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이 진해티 링키지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근거리에 있는 위치들에서 이 같은 리콤비네이션 블록들이 발생을 하고 그 블록이 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아주 이해를 요구하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뭐 근거리에 있는 게 왜 더 잘 섞이느냐 이런 것도 뭐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그 명절 때 고스톱 많이 치실 텐데 고스톱 치실 때 패를 섞다 보면 이 서로 두 개가 붙어있는 패를 서로 섞일 확률이 좀 적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좀 더 설명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이 무작위로 섞여서 들어갈 만큼의 그런 레졸루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타이트하게 붙어서 한 블록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덩어리가 다 같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덩어리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덩어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D라고 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알게 됐는가? 루인튼이랑 코지마라고 하는 유전학자들이 이제 처음에 보고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알릴이 실제로 굉장히 타이트한 링키지를 이루는데 토마스 모간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특정한 그런 임종 집단에 따라서 고유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릴이 나타나는 그룹들 항상 나타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핫플로타입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링키지에 대해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다섯 명의 샘플이 있고 이 샘플 4번과 5번은 이 지역의 뮤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T, 다른 사람들은 A를 갖고 있죠. 여기도 이제 G라고 하는 뮤테이션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다 C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게 보면 이렇게 4번, 5번 사람들 두 대상자 모두 T랑 G가 그대로 똑같이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여기가 T가 없고 A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가 G가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그대로 C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여기에 변이가 생기고 여기에 변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변이가 사실 같은 근거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링키지의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링키지의 불평형은 사실 초기에 고대 인구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 굉장히 비슷한 지역들을 계속 세그리게이션 하면서 그 집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코알레센트 티어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첫 한국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겠죠. 이 사람이 가졌던 처음에 크로모점, 이 위치에 뮤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뮤테이션과 근간을 이루는 지역의 뮤테이션들은 같이 떨어져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메이팅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지역의 근간들이 같이 뮤테이션, 이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된 지역들은 같은 뮤테이션들을 공유하고 있죠. 반대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대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뮤테이션이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를 갖고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쭉 이 세대를 거듭해서 내려오면 현생 인류에서 측정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 지역은 되게 비슷한 이런 뮤테이션 패턴, DNA 연기 사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링키즈의 불평형이 일어났다라고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집단 단위로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마치 그 집단을, 그 인종을 설명할 수 있는 시그니처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토마스 보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링키즈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링키즈를 측정해서 하플로 타입을 규정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전체의 변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그 하플로 타입만 찾게 되면 하플레이션 스트럭처, 인종적인 차이를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에 활용을 하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링키즈 디스 이케일 윌리엄 그러니까 불평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확률 계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알릴이 완전히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링키즈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과 각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곱해보면 이것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둘은 독립적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링키즈, 불평형을 이루고 있다. 강한 링키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과 각기 다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이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LD의 값을 링키즈 디스크블륨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알릴 A랑 B가 갖고 있는 빈도들이 이 알릴 고유의 빈도 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알릴은 굉장히 빈도가 높고 어떤 알릴은 원래 빈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값을 측정하게 되면 이 값에 대한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D를 측정한다고 하면 전체 측정값에서 맥스 값으로 노말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값을 0부터 1까지 사이로 해가지고 이 LD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LD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우리가 이런 염색체 어떤 파트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염색체라기에는 너무 기니까 한 150kbps 정도로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스닙을 몇 개를 측정을 했느냐? 14개를 측정을 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1번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G에서 A로 바뀌는 거겠고 D에서 C로 바뀌는 거겠고 이런 식의 변이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 얼마만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각각에 나타날 수 있는 조합에 대한 이 값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핫플로타입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개선값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이제 개선값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2002년에 나왔던 아 2001년에 나왔던 논문에 해당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 LD를 첫 번째로 제시했던 인간의 데이터에서 제시했던 논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염색체 이게 6번이죠. 염색체 네. 메이저 이스토 캠프는 6번에 해당할 건데 이 6번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이렇게 요 X축과 Y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위치 1번 위치부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100번째 위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 여기 216kbps니까 여기가 216kbps 정도 되겠습니다. 216kbps. 그 다음에 요 동일한 대칭으로 해가지고 요기를 첫 번째 위치 요기를 216번 위치로 해볼게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면 요런 이제 지역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몇 명의 사람들한테 요기에 나타나는 그 변이의 빈도랑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 두 번째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첫 번째 위치랑 두 번째 위치가 갖는 그 변이의 빈도의 그 독립사건과의 그 차이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얼마만큼 그 강한 링키지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노멀라이제이션 값을 보시면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붉은색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요기 첫 번째 위치 요 첫 번째 위치랑 요기서 보시면 요기의 마지막 위치죠. 216번째 위치 요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D' 그러니까 링키지의 값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완전히 평형을 이루고 있다. 링키지를 이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216킬로베이스 페어 안에 몇 가지 정도의 링키지 블럭이 존재하냐 몇 가지 정도의 핫플러 타입이 존재하느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염색체 상에서 굉장히 부액화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링키지를 계산하고 핫플러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핫플러 타입이나 링키지가 어디에 유용한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핫플러 타입을 사용을 하면 그 지역이 파플레이션의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일종의 근사적인 정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모든 변이를 읽을 필요가 없이 이 핫플러 타입만 측정을 하면 우리가 파플레이션의 그런 스트럭처를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뒤로 좀 먼저 가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샘플이 7개가 있고 그죠? 샘플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가지 파플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 아, 죄송합니다. 이 7가지 샘플이 아니라 7가지 스닙이네요. 스닙 1번부터 스닙 7번까지가 있고 4가지 파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이를 갖고 있고 여기는 와일 타입. 그죠? 메이저 알릴이 와일 타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죠? 베리언트 그래서 이렇게 7개 스닙이 있는데 이렇게 7개 스닙을 다 읽으면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주어지고 이 사람이 어떤 퍼플레이션인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2번부터 4번까지 읽으면 이 사람은 변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퍼플레이션인지를 추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스닙과 7번째 스닙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아 네 여기는 이제 아까와 다르게 이제 퍼플레이션 4번이라고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퍼플레이션 1번은 첫 번째 것만 같고 퍼플레이션 2번은 마지막 것만 같고 3번은 첫 번째 것만 같는데 퍼플레이션 4번은 1번과 7번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디자인을 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인종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굳이 7개 스닙을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첫 번째랑 7번째만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플로타입에서 하플로타입의 패턴을 알려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이 하플로타입 패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퍼플레이션 연구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구를 했을 때는 사실 어떤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런 하플로타입에 대한 개념을 알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아까 루인턴 코지마가 하플로타입에 대한 개념을 60년대쯤에 처음에 알게 됐고 이 LD나 하플로타입의 개념을 60년대쯤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플로타입을 실제적인 데이터에서 본 게 2001년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NGS 기술이나 유전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을 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하는 기술 위에다가 이 하플로타입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 선수와 같은 스닙들을 추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닙들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이 하플로타입을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스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의 빈도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하플로타입 연구에는 코먼 스닙이라고 하는 걸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5% 정도의 이런 스닙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플로타입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하플로타입 1번과 2번이 있다. 그러면 이 전체 스닙을 다 읽어버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일부만 읽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C랑 A가 대표적인 그런 변이다. 그러면 이 변이를 읽음을 통해서 하플로타입이 어떤 종류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이제 초기에 나왔던 기술은 이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스닙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가지고 이런 걸 측정을 한 다음에 앞서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1번부터 7번까지 스닙을 다 읽지 않고 1번, 7번만 읽어가지고 내용을 좀 유추하는 그런 식의 연구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하플로타입 개념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사실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게 점점 더 그 NGSA에서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 이 태그 스닙을 추출해가지고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는 방식들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지금은 워낙 이 시퀀싱 기술이 많이 싸져가지고 그냥 1번부터 7번까지를 쭉 읽어버리는 그런 연구들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약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왜 초기에 태그 스닙을 썼고 뭐 몇 가지 스닙들을 추출해가지고 뭐 하플로타입을 이렇게 보려고 했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사실 퍼플레이션 스터버를 볼 때 그냥 뭐 그 태그 스닙 말고도 그냥 쓰는 모든 스닙을 다 써가지고 이 퍼플레이션 스터버를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로도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플로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퍼플레이션 스터베처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퍼플레이션 스터베처랑 그 다음에 디지즈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걸로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지와스를 이해할 때 제가 조금 생각하기 쉽게 해가지고 넣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에 논문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환자 4만명과 대조군 10만명을 비교해 가지고 무슨 14만명으로 지와스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을 보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한 데이터들은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하플로타입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소시에이션 같은 것들 보는 그런 연구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옛날에 어떤 그 조상이 어떤 뮤테이션을 갖고 있고 그 뮤테이션이 뭐 한 40제너리션쯤 내려온다라고 할 때 그 뮤테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플로타입 이 파란색 하플로타입들에 주로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환군과 그 다음에 대조군을 비교를 해 보면 질환군의 파란색 하플로타입의 비율이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이 파란색 하플로타입의 뮤테이션 디지즈를 일으키는 뮤테이션을 가지는 그 빈도들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와스에서 쓰는 변이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전이 되는 변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링키즈를 이뤄가지고 내려오는 변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이제 하플로타입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숫자로 그 케이스 컨트롤이 존재하는지 이런 식의 측정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볼 때도 우리가 하플로타입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하플로타입에 대한 연구들 초기에도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제프리 연구 말고도 그 2001년도 때 이 네이처 지네틱스 네이처 지네틱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 마크 데일리 지금 브로드에 있는 디렉터로 있는 분이시죠. 이분의 이제 연구에서도 그 500킬로 베이스 페어 정도 5번 염색체 크롬병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하플로타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9 트리오 정도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103개 정도의 그런 스닙들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하플로타입들을 차단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하이라이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플로타입의 사이즈를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 하플로타입의 사이즈가 사실 몇 밀리언 베이스 페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집단이 사실 역사가 물론 인구가 한 15만 년에서 20만 년 정도 됐더라고 현생 인류를 평가하긴 하지만 뭐 굉장히 그래도 세대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구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인간이 지나 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하플로타입이 사실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보통 하플로타입의 크기가 10 킬로 베이스 페어 이거 좀 더 작은 것도 있지만 보통 10 킬로 베이스 페어에서 한 100 킬로 베이스 페어 정도 사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그 이 변이들이 같이 세그리게이션 되는 블록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유젠트 데이터 보실 기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 볼 때 이제 변이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 보면 보통 이런 레인지 안에서 같이 링키지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링키지 정보들 그 다음에 하플로타입 정보 그 다음에 태그 스닙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초기에 많은 그런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오늘 뭐 하루 동안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국 바이오뱅크에 이 그 유전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 바이오뱅크가 지금은 NGS 데이터로 다 이렇게 치환이 됐지만 초기에는 이제 이 바이오뱅크 액시엄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아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됐고 이때도 이제 그 영국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하플로타입들, 변이들, 태그 스닙들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손쉽게 이렇게 그 질환에 관련된 변이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 뭐 유수의 저널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플로타입 정보들이 단순하게 뭐 그 뭐 영국 인구에 대해서만 사용이 됐느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특정한 질환군들을 대상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대부분 사실 유럽인들이긴 하지만 유럽인들의 하플로타입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뭐 조염병이라든지 양극성량이라든지 자폐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것들 변이들을 포함하는 정보들로 이제 또 그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이거는 인파이너인 셀케아어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정보들을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하플로타입 정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죠. 앞서서 말씀드린 햇맵 프로젝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햇맵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릴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는가? 인종별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파플레이션 스트럭처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알릴 프리퀀시 계산한 것 바탕으로 그 인종별로 나타나는 LD들 하플로타입을 찾을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하플로타입의 맵을 만들자. 그래서 햇맵 프로젝트라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1 데이터 페이지 1 연구가 2005년에 공개가 됐고 페이지 2가 2007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과 2가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페이지 1 때는 이런 파플레이션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인들 그 다음에 도쿄, 베이징 사실 이렇게 두 개 넣긴 했지만 이 둘은 거의 같습니다. 한국인들까지 해가지고 KJP는, KJC는 거의 아, CKJ라고 부르나? CKJ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유타 레지던트의, 그러니까 유타 지역에 사는 이 그 북, 서유럽 이주자들을 넣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몰몬교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몰몬교도들이 자녀도 좀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샘플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타를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수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주자들이고 이주자들이 아닌 그 프랑스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혈액들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종은 사실 그냥 되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랜디우스하게 굉장히 막 당대하게 그 뭐 다인종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연구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글로벌 다이버시티도 만들고 싶었고 뭐 많은 인구들의 뭐 진호타이핑 스닙도 진호타이핑하고 싶었고 하플로타입도 찾고 싶었고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한 초기의 성공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샘플들을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 이제 요 얘기 좀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페이즈원 때 얘기부터 그래서 페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인종이었지만 여러 연구 기관에서 진호타이핑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5킬로베이스 단위로 스닙을 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그 스닙을 조금 더 촘촘하게 스닙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 프리퀀시 5%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스닙들을 새로 찾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뭘 찾았냐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중국인과 일본인은 굉장히 비슷한 알리 프리퀀시를 갖고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큰 발견에 해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아 일본인과 중국인은 달랐네 다른 게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데이터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콤비네이션 핫스팟이 나타나는 패턴들 같은 것들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링키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진애틱 리콤비네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진애틱 리콤비네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무래도 링키지가 덜 발생할 거고 진애틱 리콤비네이션이 덜 나타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링키지가 많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많이 발생해서 같이 세그리게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핫스팟들을 보면 보통 한 100kbps 정도로 계속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핫플로타입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레인지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핫플로타입 사이즈는 파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의 히스토리 때문에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인구들에 비해서 논아프리카 파플레이션들이 이 핫플로타입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이 섞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논아프리카 사람들은 진애틱 풀도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그 넓은 풀에서 있었기 때문에 핫플로타입이 훨씬 더 작고 논아프리카 파플레이션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주를 하고 거기서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번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이벤트를 통해서 핫플로타입이 형성이 됐겠죠. 그렇다 보니까 섞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긴 핫플로타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런 핫플로타입이 나타나는 링키지랑 나타나는 지역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링키지가 덜 일어나는 지역들은 뭔가 면역작용이라든지 뉴로피지올로지칼 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LD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셀사이클이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라 많이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들을 이제 후대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핫맥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의 찬반이 있었는데 반대는 뭐냐? 다이벌시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쵸? 그래서 이제 페이즈1 때는 네 가지 퍼플레이션만 했지만 페이즈3로 갈수록 더 많은 퍼플레이션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는 더 다양한 애프리칸들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인도사람들도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그건 좀 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뭐 케냐사람들, 이탈리아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뭐 이것도 아주 다이벌시티가 높다라고 아 여기 있죠. 이주민 인디언데 그쵸? 이렇게도 있고 이것도 물론 다이벌시티가 엄청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지금 페이즈3가 아마 2010년 좀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쯤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국제적인 협력이 강한 그런 연구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즈3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이런 인종들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한 변이들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더 빈도가 낮은 레어베리언트를 더 많이 찾게 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공통조상을 쉐어하는 곳에서부터 변이가 내려오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인도사람, 인디안 엔시스트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안 엔시스트리 그 다음에 코리안 엔시스트리 이렇게 다르게 비교를 하면 당연하게도 코리안들이 갖고 있는 변이는 저기 인도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는 변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이는 빈도가 여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어한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러 인종을 넣다 보니까 더 다양한 변이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때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결론이 뭐냐면 아프리칸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에 근거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인종들이 비아프리카 인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지니틱 풀을 갖고 있다. 더 다양한 변이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LD의 파트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인들을 좀 스페시픽하게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2010년도까지의 그런 어떤 파플레이션 지니틱스를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오늘 아마 커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제가 재미로 넣었던 건데 아 제가 99% 한국인이 아니네요. 제가 94% 정도의 한국인이고 제 옛날에 이거 테니스 루엠이 검사를 했었는데 호주에 있을 때 저는 박사를 호주에서 했는데 그때 호주 달러가 좀 비싸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배송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FedEx로 보내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죠. 이때는 FDA 통과 전이었기 때문에 저의 건강검진 레포트 같은 것도 좀 보고 뭐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얼만큼 유효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 건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건선에 대한 지네틱 리스크가 되게 높다 이런 거를 보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되게 40이 넘은 이후로부터 건선으로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이제 FDA 이게 금지됐기 때문에 이런 클리니컬 레포트는 볼 수가 없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 저의 그 모계 핫플러 타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모계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뭐 저는 아마 무슨 남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디아플로 타입 뭐 이런 거를 따르고 있어요. 그 핫플러 타입에 대한 이름이 각자 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에 따라서 이제 보통 사람들 전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제가 안씨이지만 뭐 여러 성씨가 섞였기 때문에 뭐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근데 뭐 그런 뭐 재미난 거를 한번 해봤다. 근데 다시 하라면 굳이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아 핫플러 타입 A였네요. 그죠 핫플러 타입 A. 그래서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슈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유출할 수가 있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만 있나? 뭐 아무튼 이게 정보가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 그 약간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났는데 그 뭐 괜찮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약간 저희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아 10분보단 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질문 시간 한 10분 정도 갖고 만약에 없으시면 내일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마이크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슬랙에 남겨주셔도 됩니다.